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통계치를 갖고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봉급생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통계치는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따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 경제관료, 한국은행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분들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더라도 마치 자기 문제처럼 가슴에 와 닿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를 하거나 수주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통계치가 아니라 바로 매출액의 증가와 급락으로 표시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강연을 간 기회에 한 60여 명의 종업원과 함께 식품 가공업을 하는 사장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목이 낮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었으면 중소기업 치고 잘 한 겁니다 사람들의 여유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줄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상품의 수요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설비를 줄일 수 없어서 직원들이 알아서 절반씩 교대로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봤지만 직원들을 해고하면 직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수출 시장을 뚫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한국 인건비로는 도대체 산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더 나은 사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산 설비가 다 떠나고 나면 뭘 해서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힘든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내년 또는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강연장에서 만난 한 CEO분들 40년째 사업을 해오고 있는 CEO분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시문의 경제상황 리포트입니다 국내 50대 상장회사의 재고 자산이 1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재고의 대부분은 상품이 출하돼서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물건으로 일종의 재고 가운데서도 악성 재고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1998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제조고 증가의 주요 요인은 수출의 급속한 감소에 기난 바 크다고 합니다 현재 수출은 11개월째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 부진, 판매 급감, 가동률 추락, 설비 감소 이런 식의 악순환 구조가 우리 경제에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동공단, 바늘공단,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등 거의 모든 제조업 중심의 산단들이 가동률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들의 반응입니다 공병호TV를 지켜본 구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산 부산은 상권이 무너져서 개인 자영업자들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 갑니다 제 주위의 자영업자들은 망년자실한 상태고 공포 수준입니다 경상도 초초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산의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동네는 중소기업 1집 지역이라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격이 내려앉았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마트 아닌 홈플러스 근무자입니다 우리 매장엔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토요일만 좀 북적거리고 일요일도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위기, 소비심리위축, 인구감소 등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이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를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2, 3년간 동결 선언해야 됩니다 주 52시간 학대적용 연기 및 탄력근무제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해야 됩니다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만능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제도를 모두 시장원리에 맞도록 원상복귀시켜야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정부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제 뭔가 변하는 모양이다 라는 건설적인 충격이 가해질 정도로 시장층화적인 정책과의 파격적인 전환 없이는 장기불황에 한국은 진입해서 상당기간을 끌다가 그 다음에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과거에 매이지 말고 시장친화적인 파격적인 정책전환을 통해서 출구를,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맡아야 될, 마땅해야 될 그런 책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은 천민수님입니다 10월 18일 한국의 공수처, 중국의 감찰위원회라는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여론 조작하는 정권이 있으나요? 이번 문정권으로부터 운동권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도덕관의 저질스러운 진면목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천민수님처럼 제 기억에는 이번 정부처럼 리얼미터와 같은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론을 환기한 다음에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좌파진영의 인사들이 가진 큰 특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이면 잘못된 것도 악도 선이 될 수 있고 선도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좌파진영의 인사들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천민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이 질문이나 댓글에 대해서 저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역동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씨앗을 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